소속영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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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주무셨어요? 아멘 웃어요 좀 이따 7시에 아버님하고 앞에서 뵐게요 이후로 오지 않게? 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예 어머니 예 남서방님은요? 남서방님 이제 4시 넘어서 저 방에 들어가 자요 막 코 기르는 소리가 뭐 또 호래 기르는 소리가 나던데 예? 호래 코 기르는 소리가 나요 코가 열러져 얼마나 또 술 먹어서 그걸 줘 아니 못하게 뭐 사과에 와 먹는데 내가 뭐 어린애로 가고 붙잡아가지고 뭐 못하게 하냐고 왜 지가 즐거워서 하는데 조금 어머니 이거 남서방님 좀 깨워주셔야 되겠는데요 여기 7시에 요 마당에서 다 만나기로 했어요 가족들 조금 전에 들어가 자가 조금 더 자게 놔둬요 말도 안 듣는 사회를 그렇게 이뻐하세요 말은 뭐 내 아들 또 내 말을 잘 안 들을 때도 있는데 결국은 사회는 남의 자식인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쏙 들게 하나요 나 사회가 너희라도 네 그가 나온 가정이 있고 다 가문가문이 다 틀렸는데 이거 난 전혀 가습 안 해요 에이 이거 남아 남아 그거 갖다 뭐 몰래 나는 더 왔더니 뭐 비가 와가지고 뭐 어떻게 됐던데 이따 뵐게요 어머니 예 네 뭐 좀 깎아먹고 복숭아를 드릴까요 차별을 드릴까요 너를 먹어 아침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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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먹어야죠 잘 먹고 잘 자고 그래서 건강한가 보다 아휴 일단 먹어야죠 일단 좀 먹어야지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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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부터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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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 형사장님 네 일어나셨죠 아 이제 저기 뭐 좀 아침은 좀 먹고 있죠 예 왜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휴 여보세요 예 아휴 좀 더 좋겠어요 여보세요 예 어머니 뵙고 싶어가지고요 아휴 근데 어머니 시영 너무 잘하시던데요 잘하기는요 아휴 네 아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뇨 별명을 어떻게 또 그런 걸... 예쁘잖아. 남을 그 순간적으로 지났던 참 잘 지은 것 같아. 바닷뽑질이. 북극곰도 괜찮긴 해요, 사실은. 전화 못된 삽이라고요. 너무... 7시야? 벌써? 어머니 나가셔야 돼요. 가시죠. 일주일 쉬었어요. 네. 이미지관이 좀 하세요. 빅돈의 빅쿵. 덕분에 오늘 유명한 배우님들 다 좋다. 사이를 잘 둔 득이에요. 하나! 내가 잃을 건 안 한다고. 뒷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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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제대로 못 되겠네. 맞죠? 장모님과 사위, 그리고 장인어른과 사위가 하나 될 수 있는 게임을 한번 만들어봤어요. 선물 있어요? 보시다시피 선물 있습니다. 오, 좋아요. 네. 복대도 있고요. 공기암 마사지. 다리 마사지도 있고요. 안마귀도 있고. 건강 팔찌, 발찌. 운동화도 있어요, 건강 운동화. 첫 시합은 말이에요. 시름으로 하려고 해요, 시름. 게임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. 일단 가위바위보를 해서 1등한 사람이 야채를 지목해서 하시면 됩니다. 다리를 봐야 될 것 같아. 누가 탄탄한 같아. 다리? 다리는 장인어른이 제일 탄탄한 것 같아. 제일 탄탄한 것 같아. 자, 그럼 한번 가위바위보부터 시작해보죠. 가위바위보! 자,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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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제 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. 누구를 보여요? 어떤 곳으로 집업을 해요? 레프트 사이드. 사인이 나왔습니다, 장인어른의 사인. 레프트 사이드를 집중 공격하시라고. 왜 남성 아니면 집업을 보여줬어요? 방금 들어와야죠, 그래. 방탄들이 그건 논으로 따야 돼. 논으로 따야 돼. 공격하시라고. 가위바위보! 자, 준비.